내일 새벽 기도 왔고요. 내일 11시에 예배해 뵙겠습니다. 내일 또 즐거운 시간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수고한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일 또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부주의 예수국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복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구와 함께 복무하심이 주의 뵙성들 위해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수고한 모든 분들을 박수 한 번 드리겠습니다.